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권재현 사무차장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코다 분들을 모시고 올해 1회 장애인 아고라 방영이 있었는데요 약 두 달여 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였죠 계속 이슈가 많이 됐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그 지하철에 타고 계셨다면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니면 뉴스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접하셨다면 간접적으로 그 시위에 대해서 보셨을 텐데요 여러 이슈를 낳았고 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시위 방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동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장까지 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죠 무엇보다 그들이 왜 시위 현장에 나와서 그런 불편을 야기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지 더 들여다보고 시위를 중단하게 할 수 있는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낳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비장애인분들께서 비난이나 혐오로까지 할 수 있도록 총매제 역할을 하는 무책임한 발언도 있었죠 사실 오늘 그 시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를 타고 출근 또는 이동을 하시는 당사자분 아니면 가족 또 그들의 생활을 알고 있는 이해관계자분들은 한 번만 같이 이동해보면 저분들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하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실 장애인 아고라가요 장애인 삶을 직접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요 그동안은 마찬가지로 이동이나 교육, 보육, 투표권, 참정권, 정보 접근성 이런 어떤 정책의 분야나 이런 카테고리별로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사실 신체적인 기능적인 장애 뿐만 아니라 사회물리적인 제약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사는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하나만 문제가 있고 어떤 하나만 해결이 되면 내 일상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눈을 떠서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학교를 가고 또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학업이나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일과 후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일상 속에서 이 사회적 물리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없으신 경우는 더 그렇겠죠 이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 감수성이 높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들려드리고 나눔으로써 어떤 아 저럴 수 있구나 또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이 물리적 사회적 제약이 그래서 의학적인 신체적인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좀 더 나눠서 그런 관점의 변화라든가 거기에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2회 장애 나고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나 또 우리들의 이야기 이런 부제를 갖고 오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각각 환경과 상황이 다르신 세 분의 일상의 얘기를 통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삶의 안에서 시민으로서 사는 모습 중에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는 중에 느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는데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본인 인사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정승원님 나와 계신데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세요 정승원님 인사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인 정승원입니다 저는 24살이고 시각장애인 장애인 청년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럼 4학년이시잖아요 사회 나가실 준비까지 잘 하고 계세요? 사회학과인데 사회가 어렵긴 하네요 그래요 이제 4학년이실 텐데 학교 생활도 오래 하셨을 것 같고 또 생활에 관련된 얘기 오늘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옆으로 주성희님 소개해 드릴게요 장애호 권익문제연구소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요 주성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주성희라고 하고요 일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옆으로 이지원님이신데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지금 재학 중이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얼굴 이름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대구대학교 4학년이고요 특수교육학과이고 부전공으로 체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체육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4학년 학생이 같이 하고 계시네요 일단 뭐 지금 소개 각자 해주셨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시각과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학생분들 또 우리 직장인 주성희님까지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민으로서의 나 이런 부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상의 삶이죠 일단 누구나 눈을 떠서 직장이던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거고 또 그 밖의 삶을 또 물론 살아가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밖으로 나가서 이동하는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세 분 다 지금 살고 계시는 중에 학업이나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동에 대한 경험이 다 기본적으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고라에서도 다루고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하면 보통 이게 방송이지만 욕부터 나오는 그런 이동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 분 다 지금 대중교통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여러 어려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주성희님은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시잖아요 지금은 일단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이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자차를 사용하는데 진짜 가끔만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자차를 이용하실 환경이 되시는 상황이네요 일단은 차가 어떻게 생겼고 지하철을 탈 때 사람이 너무 많고 하니까 제가 타고 내릴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환승 구간 문제도 있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는 대중교통을 당연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콜택시라든가 일단 휠체어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는 장애 콜택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콜택시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나 또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자차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우선 차를 사게 된 이유가 지하철 그런 문제들이랑 콜택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질려서 차를 사게 됐어요 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질려서 지금은 사셨다 질려서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러면 진짜 직장이고 학교고 도저히 못 다니겠다 싶어서 차를 샀는데 차를 사니까 또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이게 집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으면 제가 주차를 못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사를 하긴 했는데 일단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고 뭐 가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많이 나아졌다고 나아졌다고 하긴 했는데 많이 기다릴 때는 제가 4시간 반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거든요 4시간 반이요? 네 4시간 반이요 이제 내가 타고 싶어서 불렀어 그때부터 실제 타기까지 타기까지 4시간 반 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4시간 반 걸리셨다고요? 퇴근을 6시 반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4시 반에 차를 예약을 했어요 근데 차가 기사님하고 배정된 게 3시간 반이었고 기사님이 저희 회사에 온 게 4시간 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그 경험이 여전히 지금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네 여러분 지금 이동권 얘기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 드리죠 장애인 콜택시 배차가 뭐 증가하고 있다 또 뭐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배차 희망하는 시간부터 배차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들쭉날쭉하고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기다리고 또 약속과의 이런 관계까지 고려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분들 두 분 계시잖아요 우리 승원 학생부터 승원님부터 대중교통을 당연히 기본 학생이니까 하실 것 같고 네 그렇죠? 또 운전이나 여러 가지는 지금 제한이 있으실 텐데 대중교통 이완은 어떠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버스를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는 버스에는 정해진 플랫폼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버스가 어디 있는지 어느 번호의 버스가 어디에 서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안내방송이 자주 끊겨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무슨 정류장이고 이런 걸 안내해 주는 게 자주 끊겨서 제가 학교를 갈 때 중앙대까지 가려면 노량진역에서 마을버스로 가다 타야 되거든요 마을버스를? 네 일단 지하철을 제가 잘 활용을 한 이유는 정해진 플랫폼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 전화를 하면 가이드라인화가 되어 있어서 고객 노원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역 몇 번 출구까지 가주세요 하면 몇 미터까지 데려다주기 때문에 주로 그걸 많이 활용을 했는데 마을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제가 다 모든 걸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균형을 잡기도 어렵고 안내방송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초조하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랬던 경험들이 많아서 저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장애인 콜택시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지하철이랑 버스 타고 나면 하루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 말씀 주신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필요한데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타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특별교통수단에 장애인 콜택시를 주로 얘기하고요 우리 승원님 같은 경우는 복지콜 또 여러 이름이 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바우처 택시로 더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중간 정도의 형태로 우리 시각장인분들 이동지원센터도 있고 거기서 이용하는 콜택시가 따로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편의적으로 보면 그런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신다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승원님 얘기하신 것만 봐도 버스가 어디 서는지도 모르고 탔을 때 요즘에 버스요금 이렇게 태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태그하는 데도 불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위치도 지금 다 통일이 돼 있나요? 이 태그하는 것도 그게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찍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찍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이제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찾아가서 찍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급정차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리는 거에 대한 안내방송도 만약에 이게 잘 안 나오거나 뭐 소리에 묻히거나 열어서 또 돌발 상황이 있고 그야말로 신경을 곤두서서 대중교통을 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성인님도 마찬가지 콜택시 한 번 언제 올지 모르는 하루에 한 번씩 만약에 콜택시를 두 번 이용하면 두 번씩 신경이 곤두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승원님은 대중교통을 타면 이렇게 에너지가 다 소비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콜택시를 타면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라 되게 상반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실제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 콜택시 보급률이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우리 승원님은 현재 시각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이 콜택시가 오히려 더 선호되는 거죠 버스나 이런 거 사실은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버스나 마을버스는 더더군다나 타기 어렵고 시도조차 어려우신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한 번밖에 안 타봐가지고 시내버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친구가 동행을 해줘서 탔었거든요 제가 그냥 일반 택시 타자 일반 택시 기사님한테 좀 잘 말씀드려서 휠체어 트렁크에 싣고 그렇게 타자 했는데 여행 왔으면은 버스 타봐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좀 탔는데 눈초리가 오래 걸리니까 눈초리를 좀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버스는 아예 엄두를 안 됐어요 이게 저상버스라 하더라도 그걸 내리고 기다려주고 타고 이런 거에 대한 또 시각들이 있으시죠 우리 지원님은 대중교통 당연히 이용하실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일단 의사소통에 있어서 정보를 듣고 내리고 이런 거 또 기사님 이런 부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주변에는 사실은 차가 제가 없어서 버스 아니면 택시를 타는데 제가 타는 버스가 번호는 같은데 방향이 다르게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게 어디로 가는 방향이지? 이라고 몰랐는데 이걸 잘못해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과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연락하고 어느 방향이 맞는지 그걸 봐야 되거나 이래야 돼서 너무 힘든 경험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요즘에는 사실 카카오 앱 있잖아요 그거를 꼭 켜서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 여기서 알림을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서야 이제 내리거나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버스보다는 택시가 사실 저도 좀 편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택시 기사님한테 직접 제가 구하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방향이 어디까지 도착해야 된다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카카오 택시가 있어서 사실은 출발하는 곳이 어딘지 도착하는 곳 미리 카카오 택시로 알려주면 되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버스에 타서 카카오 맵, 그렇죠? 그거를 키는 거는 버스랑 전혀 상관없는 지금 현재의 신문물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카카오 맵은 보조적으로 버스에서 혹시 내리는 정보나 이런 것들 요즘 LED나 이런 것도 버스에 많이 있는데 그게 또 버스마다 다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버스 안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혀 많이 안 돼 있나요? 사실은 그게 LED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을 꼭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버스를 타게 되면 핸드폰을 꼭 필수로 들고서 마찬가지로 또 긴장하고 타시겠네요 이게 이동하는 거 내 위치 GPS 그걸 보고 네 맞아요 그렇죠? 어디냐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 성인님 말씀 주셨지만 이 세 분 중에도 그런 차이가 또 보이는 게 택시 이용이 아무래도 지원님이나 승원님은 버스보다는 또 선호하는 그게 되시고 우리 성인님은 버스는 아예 생각하기 어려운 수단이 돼 있으신 거고 홀택시도 이제 나라에서 정보에서 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그래도 우리 성인님은 자차를 이용하실 상황이 되셔서 참 다행인데 어려운 분들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위나 아까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동하면 직장이나 이제 학교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또 우리 장애가 갖고 계신 분들 우리 세 분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직장이나 학교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 있고 관계적인 개념이 있겠지만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의, 그렇죠? 편의시설이나 정보나 내가 그 안에서도 또 이동하셔야 되고 우리 또 학생분들은 수업에 있어서 학습 자료나 학습 정보를 또 교재도 그렇고요 또 뭐 숙제나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온라인은 또 우리 감각장애 있는 학생들한테 잘 돼 있는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이거를 한 영역별로 다루다 보면 이게 파편적으로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직접 이 과정별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우리 승헌님 학교 가시면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일단 뭐 시설적인 것 측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갔을 때 이제 강의실을 찾아가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항상 어딘가를 찾아가실 때 우리 승헌님은 어려우시죠? 처음 갔던 길을 이제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솔직히 그곳이 계속 그 이제 제 시야에 이제 어느 정도 외워놨다고 해도 그곳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갔던 곳에 변수가 늘 생기고 왜 사람이 갑자기 많고 이러면 갑자기 제가 봤던 곳이 다르게 보이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소리 음성이 끊겨 있거나 엘리베이터에서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구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게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4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8층까지 가고 가장 캠퍼스에서 문제가 야외라 그래서 다 1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랑 어디 지하 4층이랑 어느 1층이랑 연결되고 그런 분명히 야외에 같아서 1층 같아 보였는데 여기에 지하 5층이라고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학생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 학생지원센터 그 승헌님 학교에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다 매칭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학습도우미 지금 즉수교육법상의 장애인 학생지원센터가 이제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도우미가 매칭이 돼도 도우미랑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수업과 수업 사이에 이동시간이 뜰 때가 좀 많아요 그런 시간들 항상 내 곁에 누군가 있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이제 혼자 남겨졌을 때 초반 적응하는 단계가 제일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학습 대학생들 이런 분들 모셔서 이 학습권에 대한 얘기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지원센터가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편이 있죠 이동에 대한 뭐 학습 정보에 대한 거 같이 한번 얘기 나눈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이동이 가장 지금 이동부터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교 가는데도 어려웠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갔어 근데 이제 학교 가서 학업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이동하는데도 기존 어떤 도우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일상에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 그게 지금 핵심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뭐 예를 들면 점자 블록이나 또 이런 안내 또 엘리베이터에도 원래 점자 표시가 되고 안내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승원님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경험을 많이 하셨나 봐요 갔던 길 위주로 가게 되고 결론적으로 안전한 걸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약간 말씀을 못 드렸는데 택시도 시각장애인하고 이제 다 이용하는 택시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시각장애인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콜 택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콜로 전화하면 기본적으로 두세 저희도 오늘도 안 잡혀가지고 그냥 오늘도? 네 안 잡혀서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일반 택시 타고 왔거든요 네 이게 잡힐 땐 또 엄청 빨리 잡히고 안 잡히면 엄청 느리게 잡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아무 택시나 타고 후불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 콜 택시를 이용하는 거는 안전해서 교육을 이제 기사님들이 받으셔서도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대수도 이제 콜에다 연결을 하면 다 이제 어느 정도 내 집이나 이런 것들까지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해주진 않지만 약간 어느 정도는 잘 보장이 돼서 그걸 타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거의 이제 콜 택시는 카카오가 독과점이어도 봐도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정해진 콜에만 전화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카카오 같은 이제 일반 플랫폼으로 확대가 안 된다 이 부분에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학교 수업 시간을 제가 그 택시 타고 가다가 늦은 적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기숙사를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1학년 이후부터는 계속 기숙사입니다 성희님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승헌님 얘기를 들으니까 승헌님도 콜 택시를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당연히 있으시네요 이게 또 배치가 잘 안 될 경우가 있고 성희님이 그래서 자차를 결심하신 것처럼 승헌님은 이제 기숙사를 이동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걸리기 때문에 기숙사를 이용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사실 누군가 캠퍼스 뭐 대학생활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뭐 자유 낭만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해진 곳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과 노력이 들고 또 가던 곳과 또 가던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이 들고 그 이상 확대해서 내가 확장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 똑같은 학창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님 학교 가서 마찬가지 이게 학교 갈 때까지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공부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학습에 있어서 수업할 때 학교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특수학교를 다녀서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대학교 입학했을 때 사실 수학 통역하고 문자 통역이 사실 속기사 뭐 여러 사실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어려운... 네 제일 좀 어려웠던 건 중학교 때 사실은 일반학교 통합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공부 선생님만 얘기하시는 걸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또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끼지도 못하고 저 혼자 도태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비장애인 학생이 저기를 좀 왕따시키는 느낌에 이기고 싶은 욕심도 많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수업 끝나고 나서 EBS 있잖아요 EBS를 신청해서 계속 그걸 보고 공부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학교 끝나고 혼자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가서 다시 그 내용을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직접 네 그래서 네 선생님이 그런 노력은 좀 노력하는 건 좋은 모습인데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학교 수업에서는 받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그래서 네 중학교 때 통합학교를 다닌 게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그 고등학교는 특수학교 농학교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통합교육 뭐 그렇죠 특수교육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유용성 뭐 해외 사례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것도 또 아직까지는 완벽한 환경을 줄 수 없는 게 좀 현실이잖아요 우리 지원님 얘기만 들어봐도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기억이 편하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특수학교를 택하셨고 네 사실은 그런 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학습에 대한 얘기를 일단 감각장애 우리 영역에서는 학생들에게 특수 학급이냐 통합이냐 또 얘기하지만 학습권 측면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아까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학교 공부나 이런 거는 정보나 이렇게 따라하기 어려우니 EBS로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EBS도요 뭐 온라인 접근권이나 또 우리 정보접근권에서 문제가 아직 많이 있다 자료도 또 오역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EBS가 일부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업을 하신 거 같고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생활 하시는 기까지도 고생이 많으셨을 거 같은데 학교 대학교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센터나 학습도우미가 아마 도움을 주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뭐 학업 그러니까 학창생활 하시는 동안에 우리 교우 관계나 친구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떠세요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의사소통이 웬만하면 사실은 원활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터진 후에는 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스크 쓰니까 저는 입모양을 봐야 되는데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의사소통이 어긋나거나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스크 좀 벗어달라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좀 문자로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은 대부분 이해를 좀 해주고 사실 저한테 맞춰주는 경우가 많았죠 이게 소통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코로나 때는 그냥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가 좁아지고 또 이 만남이 적어진다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여러 영역의 소통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청각장애 분들은 이런 소통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셨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막 전환하다 보니 그 시각 청각장애 영역에서 문제를 많이 이제 제기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그냥 일상에서 지금 이제 이제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저희 얘기 나오는 게 집에서 나와서 이제 학교만 간 건데 저희 얘기의 순서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말씀해서 일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인님은 직장 가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편의 일단 편의시설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시설 중에서도 엘리베이터랑 장애인 화장실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직장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단체들이 있는 곳이셔서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네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네 네 네 네 장애인 화장실을 비장애인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앞에 가면 문을 다 이루세요 10분 15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일부러 문을 한번 눌러봐요 엘린 버튼을 그래도 안 나와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또 2분 3분 5분 기다려서 다른 층을 갔다 와야 되고 네 네 네 이게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그래도 그 장애인 단체가 입주한 단체 그 건물에 아마 계신 건데 네 네 그래도 기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고 또 기본 거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편의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화장실 부분은 이 방송 나가면 영상을 같은 층에 이렇게 다 공유해 주세요 근데 뭐 여러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전용의 의미는 사실은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장만 일단 장애인 전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이긴 하나 같은 건물에 같은 상황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계실 때 서로 이제 이해하고 또 인식을 같이 하시는 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에서의 편의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시고 우리 근무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직장 동료나 이런 조금 지나치면 또 지나친 배려가 되고 그렇죠? 성인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뭐 이렇게 극복이랄까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 적응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해 오셨어요? 서로 그냥 맞춰 갔어요 안 맞는 거는 뭐 안 맞는 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가 더 잘하는 걸 네가 하고 못하는 거를 내가 대신 하고 뭐 일을 할 때도 비장애인 동료 직원들이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 서류를 갖다 주거나 이런 일을 맡아서 해주고 저는 그 대신 요즘 온라인으로 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줌으로 하는 그런 세팅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맡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각자의 자리를 찾았고요 좀 과한 배려라고 하면은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갑자기 뒤에 와서 밀어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네, 계세요 이게 같은 직원분들인데도 그럴 때는 이걸 제가 상사분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있기는 한데 직장 생활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게 직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되게 아무 문제를 크게 못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밖을 나가면은 또 거기서 또 불편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업무상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딘가를 가실 때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실 것 같고 업무상으로 나갈 때는 제가 미리 장소를 물어보고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놓고 없다 그러면은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업무를 또 조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직업을 찾고 직장을 찾는 거는 다 어려운 세상이긴 하죠 근데 일단 내 능력과 내 상황 또 직무와의 관계를 떠나서 편의시설이 있냐 없냐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취업이나 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내가 어딘가를 움직일 때 업무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갈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직장생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가 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식사하러 가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동해서 직장이나 학교에 간 얘기를 좀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식당을 또 이용하시게 되죠 우리 세 분 다 식당을 이용할 때 좀 경험이나 에피소드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승원님 식당도 좀 정해놓고 가고 이런 상황이세요? 네 그러니까 식당 앞에 제가 갈 수 있는 식당이 한 3, 4개 정도 있어요 갈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돼요? 갈 수 있는 식당이란 많이 가봤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을 알면서 가는 길 그 분 거기 계신 사장님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시각장애인을 대해야 되는 운영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아실 거잖아요 많이 접해보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메뉴도 많이 가면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당들 몇 개들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학교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그 학식당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학생 식당? 네 네 네 네 학식 네 학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30분 밖에 시간이 없고 이럴 때는 그렇게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은데 사실 학식을 먹으러 내려가도 학식이 요즘 다 키오스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키오스크 드디어 나왔습니다 키오스크도 뭐 법령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거나 하는데 사실은 ATM기는 이어폰을 꽂으면 음성 기능이 나옵니다 근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터치패드고 음성 기능도 없고 점자도 없고 그냥 다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는 구조고 근데 솔직히 이제 ATM기 같은 경우도 이어폰 꽂아서 이렇게 뭐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좀 빨리빨리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치라는 게 좀 보이게 느껴서 네 맞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먹고 이러는데 솔직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는 30분이나 이렇게 시간 빨리 남을 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학식의 취지인데 그 학식의 취지를 달성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남들한테는 혼밥 시대다 혼자 뭔가 할 줄 알았나 이런 혼자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한계라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눈앞에 있는 학식을 두고 내가 왜 밥을 못 먹지라는 굉장히 그런 불편함과 불만 사항들이 새내기 1학년 때 시절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 역시도 적응의 방법을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아예 포기를 한다거나 사실 그게 이제 적응 방법은 아니겠죠 그리고 자주 가는 편하게 언제 가도 일단 편하게 선택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렇게 아마 적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학생 식당 얘기도 우리 학생들은 저렴하기도 하고 빨리 먹기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선호하는 자주 이용해야 하는 식당이잖아요 그조차도 우리 승원님 같은 경우는 고민거리가 되고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키오스크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요 급속도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만 해도 총 전체적으로 공공 민간에 21만 대 정도 지금 보급됐다 그 얘기를 봤는데요 잠깐 또 얘기를 드리자면 의무화가 안 돼 있어요 민간은 아예 의무화조차도 안 돼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일단 정당 편의를 키오스크에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이제 내년 1월에 서야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의무도 안 돼 있고 법은 일단 시행되지만 단계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공공은 뭐 일부 ATM기나 또 민원발급기 또 이렇게 다 분야별로 고시 내용이 있어서 개선을 해오고는 있지만 또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고요 민간 아까 이제 학생식당에 있는 것들은 다 민간업자들이 하는 키오스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제 기능이나 기능의 순서도 다 다른데 뭐 음성 정보나 이런 제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또 잠깐 흥분을 했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늘 다루고 늘 저희가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지원님은 식당에서도 마찬가지 이 표현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하시는데 이런 경험들이 식당 이용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마스크가 없으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제가 이제 입모양을 보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터진 후에는 사실 직원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할 때 약간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신데 뭘 주문하시겠어요 뭐 시원하게 해 드릴까요 아니면 무언가 추가해 드릴까요 여러 가지 사실 커피만 주문할 때도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전 안 들립니다 자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해서 말로만 막 음성언어로만 얘기하시니까 결국에 저도 너무 화가 나가서 저 청각장애인이다 아니면 적어달라 아니면 문자로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90%는 90%는 저희가 계속 제가 제안을 하면 해주시긴 하는데 사실은 남은 10%는 그냥 계속 말로만 저한테 주문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좀 쌓인 경험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식당은 또 깊이 식당이 되겠죠 네 맞아요 안 가요 그것은 안 가게 돼요 우리 소원님도 아까 이제 나를 이해해주고 이렇게 응대해주는 식당을 정해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마스크란게 소통에 엄청난 제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청각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셔도 소통에 있어서 이게 여러 면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소통도 적어지고 또 이제 꼭 청각장애가 있는 것 말고도 소통에 어려움 있는 여러 케이스가 있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뭔가를 주문하고 또 얼마나 또 빨리 주문 받습니까 물어보고 그걸 또 아까 뒤에서 기다리면 키오스크 할 때 그런 것처럼 주문하는데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되고 계속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면 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미리미리 사실은 핸드폰 메모를 제가 사실은 주문하고 싶은 거를 미리 정해서 보여줘야 되고 네 사실은 그래서 너무 뒤에서 기다리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요 미리미리 알아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렇죠 여기 메뉴가 뭐 있는지 요즘은 그래도 점색하면 나오니까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성인님 또 이제 자꾸 좀 반복되긴 하나 네 식당 갈 때도 편의가 일단 제일 기본이잖아요 문척도 그렇고 네 저는 계단이 있냐 없냐 턱이 있냐 없냐 이걸 제일 우선으로 보죠 그리고 가기 전에도 알아보려고 하고 네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고 인터넷으로 우선 검색을 엄청 해봐요 네 가게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하면 쫙 메뉴 이름만 나오긴 하는데 편의 정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안 돼 있죠 네 작은 데는 더 그렇고 그래서 유모차까지 치면은 그래도 요즘은 접근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돼서 유모차를 이렇게 치면 네 검색을 해서 가고 있긴 한데 대형마트나 대형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좀 서울 근교에 있는 큰 식당들은 이제 휠체어나 유모차가 무리 없이 들어가는데 핫플레이스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것들은 제가 전혀 갈 수가 없어요 다 지하에 있거나 역시나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네 저는 그곳에 가는 것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참 이동하고 밥 먹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일상인데 거기에 뭔가 처음부터 선택이 막혀 있고 제약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이잖아요 핫플 지금 얘기 나왔는데 세 분 다 일단 20대시잖아요 핫플 또 얼마나 가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성희님은 보통 지하나 오래된 건물 개조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길도 안 좋아서 길 아 거기 들어가는 길 네 아니 그냥 그 핫플레이스의 길들이 너무 안 좋아서 갔다 오면 완전 녹초가 되더라고요 네 같이 가는 분들도 약간 서로 네 서로 힘이 들어요 부담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승호님도 그런 핫플 얘기하니까 약간 표정이 바뀌셨는데 저는 핫플 되게 좋아해서 오 그래요 그래요 네 친구들이 가장 처음 해보는 걸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낭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낭만 되게 캠퍼스 낭만 친구들하고 핫플 수업 끝나고 놀러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꿈치만 있으면 일단 갈 순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 학교 근처만 해도 사실은 저희가 흑석동인데 흑석동이 진짜 다 계단이고 휠체어 저희가 베리오풀이 조사를 한번 해 봤었어요 네 네 네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한 곳도 없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로 핫플은 애초에 골목이고 약간 아기자기하고 예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베리오프리 조사나 이런 거 하면서 살펴보게 되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거. 그래요. 우리 지원님도 학창 시절에 아까 식당 얘기하셨지만 한 번 이렇게 상처받고 좀 불편한 식당은 또 안 가게 되고 또 핫플 그래도 지원님도 좋아하시고 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핫플도 막 사람 많고 막 바쁘고 그러면 뭐 똑같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대학 생활 하시는 동안 어떠셨어요? 그래도 저는 꿋꿋이 주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줄을 서도 꿋꿋이 주문하는 스타일이고. 그래도 요즘에 필리핀 또 핸드폰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님 노력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또 하실 수는 있는 상황이 있네요. 우리 세 분만 해도 상황이 좀 또 다르시죠. 그렇죠? 물리적 편의가 더 중요하신 분이 있고 소통이 더 중요하신 분이 있고 식당도 사실은 또 이제 우리 성인님은 직장 생활을 하면 동료들하고 뭐 회식? 또 같이 밥 먹으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 자꾸 의식하고 이런 것도 처음에는 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식당만 해도. 그렇죠. 회식한다고 장소가 딱 나왔는데 사진을 봤는데 일단 턱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 내가 갈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저는 이번에 불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그냥 도와주면 되지. 왜 빠지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도 뭐 좀 상대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조금만 저를 생각해줬으면 이런 식당을 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식당을 예약하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좀 상반되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면 그래도 좀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 갭은? 그렇죠. 일상을 같이 하다 보면 처음부터 아예 선택을 할 때부터 생각해서 그렇게는 되시죠? 네. 그 다음부터는 어딜 갈 때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은 의자가 자식인지 입식인지 이런 것도 다 알아봐 주시고 일반 점심시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취향, 선택, 또 갈 수 있는 결심 여러 가지가 밥 하나 먹는 데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 분 말씀 들어보면 다 어딘가에 한 군데씩 이렇게 걸그럭 걸그럭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이해가 필요하다.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원님 그러면 또 이제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까 키오스크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런 키오스크 얘기를 하고 사례들을 많이 얘기할 때 또 요즘에 나오는 게 이 뭐라 그러죠? 드라이브 스루?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운전자분들이 특히 이제 농아인분들, 수거통역이나 거기에 있으신 직원분들하고 소통. 그래서 해외 사례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원님도 그런 사례가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있으셨나요? 전 차는 없지만 사실 렌트카를 해서 놀러를 간 적이 있는데 그 DT라고 하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했을 때 사실 맥도날드 갔을 때 사실은 네, 키오스크는 이렇게 사실 누를 수 있는데 제가 눌러서 주문은, 제가 말로 해서 구하로 주문은 가능한데 거기서 다시 저한테 뭘 주문하셨어요? 피드백이 오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내용인지 하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제하는 곳까지 제가 가서 직원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직원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없으면 사실은 직원을 부르려고 경적을 계속 울르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사실 이렇게 그래도 사실은 직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5분 정도, 10분 정도 사실은 뒷차가 주문하고 그걸 내줄 때야 직원이 나와서 그때에서야 이제 제가 다시 주문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뒤에서 차들 엄청 밀려 있어서 사실은 눈치도 좀 보이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 그래서 사실 호출벨 같은 것들을 좀 설치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공공장소 있죠. 다중이용시설, 공항 이런 데 키오스크, 이런 티켓팅 여기에도 아까 이제 승원님도 일단 기본 음성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화면 확대도 있어야 되고 할 때 우리 수호통역에 대한 화면에서 연결이나 상담 아니면 이런 호출벨 이런 얘기도 같이 많이 하거든요. 또 드라이브 스루도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생겼잖아요.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멋진 결제 제도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응할 틈도 없이 이용해서 배제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도 참 편리한 거긴 한데 누군가는 그게 또 진단 빼는 또 뒤에서 기다리는 게 가장 진단 빼는 거잖아요. 승원님. 그렇죠? 성인님도 키오스크 이용하신 경험은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또 이 높이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키오스크를 쓰는 게 차라리 편하거든요. 이게 직원하고 얘기를 하면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저보다 높게 있으니까 저를 못 봐요. 제가 아무리 카운터에 있어도 차라리 키오스크가 편한데 키오스크들이 너무 높아서 동행인이 없으면 혼자 할 때는 좀 많이 애를 써야 돼서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비장애인 분들이 저를 모르는 분들이 저를 볼 때는 휠체어 탄 장애인이 혼자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 번호 같은 거 쓰고 할 때는 제 개인 정보인데 와서 막 자기가 눌러주려고 하고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그 키오스크 높이가 조금만 낮아도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물리적인 것 때문에 키오스크가 저는 좋으면서도 좋지 않아요. 그 뭐 정보 제공 뭐 이런 거에는 사실은 낮춘, 높이를 낮춘 이런 정보 키오스크도 생기고 그런데 그게 생긴 게 기사가 될 만큼 너무 경수가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뒤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그런 것들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고 카운터에 가서 하려고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 장애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이용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기다리니까 눈치 보여서 또 카운터에 가도 아무도 없고 그 고령층도 키오스크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은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손이 안 닿아가지고 카운터로 갔는데 키오스크로 주문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손이 안 닿아서 갔는데 그분이 네. 키오스크로 다시 가라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네. 또 황당한 경우가 있으셨군요. 네. 그 매장에 가셔서 이 영상을 또 다시 한 번 틀어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 식당 이제 식당까지 가봤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선택하고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또 어떤 또 맛있는 메뉴가 생겼을까 이런 궁금함 그리고 실제 이용하고 오는 데까지의 동선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사회 환경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만나시고 일상생활. 아까 하플레이스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누군가를 만나실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녁에. 그리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관람을 할 수도 있고 또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 세 분의 경험을 좀 이제 여쭤볼까 해요. 우리 승원님 취미 생활 또 뭔가를 문화 생활 이런 거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제약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각적인 끌림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남들은 혼자 어딘가를 가본다.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해 보려면 굉장한 도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화도 뭐 티켓을 어떻게든 이제 핸드폰에 보이스 오버라고 음성 기능이 있어서 들으면서 끊을 순 있지만 이게 몇 열의 어느 관인지 그 컴컴한 데를 혼자 찾아 올라가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저는 야구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장을 가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희 집 앞에 가 야구 경기장이 있어요. 코척스카이덤이라고 있는데 그 야구장을 혼자 그러니까 혼자도 그냥 시간이 남을 때 야구장에 가고 싶거든요. 근데 혼자 야구장을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들어가서 표를 보여주는 것도 어려운데 자리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음식을 사오는 건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구랑 같이 약속을 잡자 해서 저는 약간 캘린더에 약속으로 가득 채우면서 그 약속을 잡는 사람들과 제 취미를 함께하는 걸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항상 옵션이 내 선택과 내 관심사에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일단 뭐 무관심하고 좀 쉽게 얘기한다며 아 그럼 누구 도움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은 것도 사실 오래전에 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야구라도 그렇지만 뭐 인식 제고 장애인식 개선이 법으로도 돼 있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누군가의 개인의 기본적인 선택과 권리를 자꾸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승헌님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우리 세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관점에서 늘 누군가를 바라봐야 한다. 꼭 장애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이 선택하고 내 삶의 일상에서 이게 넓어질수록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승헌님 얘기 들으면 계속 그런 얘기가 자꾸 자꾸 생각납니다. 우리 세 분 얘기 다 똑같지만 우리 승헌님 승헌님은 이제 퇴근하면 이런 뭐 관심사나 이런 거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하플도 얘기하셨는데 뭐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관람하고 이런 경험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뭐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는 최대한 대형 백화점 백화점 네 뭐 일단 거기서 밥도 해결할 수 있고 편하게 주차,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바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바닥이요? 네. 아, 그러니까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다 잘 돼 있어서 약속은 최대한 그런 곳들로 좀 잡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관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네. 뭐 이런 것도 좋아해요? 네, 뭐 미술관이든 콘서트든 갈 수 있으면 가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아, 네. 이게 비장애인들은 그냥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예매를 해서 티켓을 받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그 화면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면 끝이고 네. 근데 휠체어 석을 예매하려고 하면 꼭 전화로 예매를 하래요. 음, 예매 시스템 네, 네. 예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매를 하라고 하는데 그 예매 시스템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도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힐택시처럼 네. 통화 중? 네. 그러니까 기존에 온라인이나 이런 모바일 앱 예매 시스템에 아예 그냥 기능 자체가 없고 네. 전화로 해라. 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전화 수수료 그것까지 받아가요. 전화 수수료요? 전화 예매로 했을 때 수수료가 또 붙는데요. 장당 2,000원씩. 네. 이거 영상을 또 다시 그쪽에 보내야겠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휠체어 석은 전화로 예매하라 그러고 근데 또 휠체어 석은 할인도 해준대요. 근데 거기서 전화 예매 수수료까지 떼어 가면은 도대체 할인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할인을 해줄지 않는 곳들도 그렇게 예매 수수료를 받아가니까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 돈을 더 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곳을 선택하지도 못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뭐 어영부여 갔어요. 가면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안내가 안 되어 있고 네. 또. 아, 그런 공연장 같은 데는? 네. 좀 뭐 공공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나 전시회관들은 잘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반 기획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콘서트들 있잖아요. 뭐 가수든 그런 것들은 거의 체육관 이런 것에서 하는데 분명 장애인 화장실이 있을 건데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필체어 사용자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다 잠가 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관계자를 찾아서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지도 못해요. 관계자를 찾아서 휠체어 석 예매자인데 이제 제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냐 이러면은 허락받아야 들어가고 네. 약간 어시스트를 해 주듯이 막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 주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아, 주차도 되게 문제가 있어요. 그 체육관 근처에 분명 장애인 주차장이 있을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다녀왔는데 계속 찾았어요. 그 주변을 돌면서 근데 안 나와서 결국 좀 먼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이벤트 부스를 설치를 해 놓는다고 주차장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장애인 주차장에도 해놨군요. 그 앞에서 그걸 했는데 거기까지 다 막아놔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좀 계속 의문을 가지고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아까 승헌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모바일이나 요즘 모바일로 다 예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매하는 것도 사이트나 어떤 공연 관람 그 권권마다 다 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접근권이 여기선 시각장애인들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앱이냐 어떤 사이트냐에 따라서 사진이 많으면 대체 텍스트 같은 게 없다면 이게 내가 야구들 같은 경우도 자리를 이렇게 그림을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좌석표를 보고 그럼 다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렇게만 읽히거든요. 그 텍스트도 읽어주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 혼자 예매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나 공인인증을 활용하는 것 자체도 시각장애인들은 되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미술관 얘기해 주셨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미술 전시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 갔을 때 같이 즐기고 싶거든요. 같은 걸 보고 즐길 수 없다는 갭이 생긴다. 이런 차이들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게 사회적인 장벽이 생겨서 내가 여기서부터 좀 멀어지고 대화 같은 걸 할 때도 그래서 약간 미리 이 미술 전시에서 뭐가 있는지 대화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다 미리 공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단순 취미가 공부가 돼 버리는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 승헌님 얘기 들으면 늘 항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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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미리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고 미리 누군가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항상 따라가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사실 뭐 미술관이나 이런 공공회에서도 장애 편의성 얘기는 물리적인 거 많아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해외 사례도 촉각 전시 그렇죠? 촉각을 이용한 똑같은 조형도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화면 해설이나 이런 해설 또 뭐 텍스트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생활에서 이미 다 승헌님이 겪고 있는 거죠. 그 뭐 휠체어 전용석이 영화관에도 있고 야구관에도 있고 뭐 이제 야구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 워홀에도 생겨나기는 하는데 여전히 가야할 길이 다 상황마다 다른 거잖아요. 뭐 이게 여기 고개 막 꺾인다고 예전에 영화관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면 해설이나 이 청각장인 시각장인 분들에 대한 영화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별도의 영화제도 열고. 우리 지원님은 영화나 이런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접근성에 대한 경험이나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어떠셨어요? 영화 다들 좋아하실 텐데 영화관 가는 거 이런 거. 한국 영화. 사실은 한국 영화 중에서 범죄도시 있잖아요. 네. 네. 개봉하에서 너무 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너무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넷플릭스 나올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고 사실은 대부분 외국 영화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때 못 보는 것들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화면 해설 기능도 대표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각장인 분들은 자막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 영화 그리고 OTT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 저희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가 있는 단체에서도 그런 공유를 했는데 해외의 OTT들은요. 뭐 N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법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이런 화면 해설이나 이 접근성의 부분이 상당 부분 갖춰져 있더라. 근데 국내에도 국내의 OTT들의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늘 얘기하는 게 의무화가 돼 있지 않고 하다 보니 OTT도 아마 우리 지원님 국내나 해외 OTT의 기본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뭐 넷플릭스나 이런 해외 것들은 좀 잘 돼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보의 선택권도 제약이 있고 그렇죠. 저 사실은 대부분 해외 것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 영화도 자막이 있는 것들이 몇 개는 있어서 그런 건 좀 편한데 근데 문제는 다른 친구들은 봤지만 전 이제 한참 있다가 봐야 되는 시간이 좀 갭이 있다는 게 좀 너무 불편하죠. 그런 자막 서비스도 별도의 제공 그렇잖아요. 별도로 해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해야지만 또 그게 있는 영화여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우리 승헌님은 영화 쪽은 어때요? 아까 야구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화면에서 넷플릭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되게 자주 보는 것 중 하나거든요. 화면에서 예전에는 저도 초중고등학교, 저는 아예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교를 다 다녀서 아예 화면에서 자체를 접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와서 이제 조금 여유도 챙기고 하면서 화면에서 를 듣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분위기나 표정까지 다 읽어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보는 걸 제때 못 보는 것도 있고 그게 옛날에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에서는 음성으로만 추출을 해 가지고 따로 그걸 들려줬었어요. 사실은 저는 저시력이다 보니까 화면도 보고 싶은데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서 들으면서 다 하고 싶은데 만족해 주는 게 넷플릭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만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서 말고도 이런 그냥 약간 앞에서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해외 것들은 애초에 뭔가 만들어졌을 때 의무와도 되어 있고 나중에 사후에 목소리가 들려서 뭔가를 한다기보다 사전에 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고 요즘 덥잖아요. 이런 에어컨에 트는 것도 전자기기를 이용할 때 처음에 버튼이 어떤 걸 눌러야 온도를 올리는 거고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턴이 턴 오프고 온이고 이런 거 구별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아서 외국 사례 같은 거 많이 보면 음성으로 다 되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서부터 엄청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여러 사례들을 사실 얘기하다 보면 해외 사례 해외 사례 하거든요. 국내인인 저희들은 화나는 일이잖아요. 뭐만 하면 해외 사례 해외 법이 있고 그렇죠.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다는 거는 좋은 거고 뭐 저희가 이제 권리 협약 얘기도 하지만 권리 얘기도 하고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오해하지 마시는 게 넷플릭스랑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화면 해설이나 우리 자막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에 따라서 안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늘 얘기하는 거고 법의 재정이나 개정을 요구하는 거고 의무화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서 하게 되면 사실 알아서 하는 것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의 규정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법이 있고 또 제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논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아고라에서 당사자의 경험으로 당사자의 얘기를 하되 정책의 여러 분야를 중심으로 공통점이 있는 내용으로 꾸리는 게 주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아까 일상의 순서대로 몇 가지만 살펴봐도 지금 저희가 수년간 이 아고라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여러 여러 사람의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안에 일상 안에 다 있다는 게 그게 굉장한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2회 아고라를 기획한 거에 출발점이자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이 눈 떠서 귀가해서 잠들 때까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늘 관계자 당사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만 그 제거해버리면 또 이렇게 해결하면 뭐 어떤 삶이 유지되고 권리가 보장되고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모시고 얘기해 드린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집에는 아직 안 갔는데요. 출근과 학교를 가서 식당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문화도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인님 다른 퇴근 이후에 경험 중에 여러 사람과 어디를 가고 이런 거에 또 에피소드나 경험이 없으실까요? 결혼식장을 최근에 어디 이렇게 다 같이 또 가셨나 보네요. 다녀온 적이 있는데 주차장이 엄청 협소하더라고요. 너무 협소해서 결혼하시는 분이 휠체어 사용자가 올 거니까 주차구역 미리 마련해달라고 네 거기까지는 그래도 얘기를 해놔서 우선 주차는 잘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1층으로 갔는데 계단인 거예요. 추기금을 내러 가야 되는데 우선 거기서부터 막혔죠. 그걸 미리 다 전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그때도 동행해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대신 전달을 해주고 예식장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의자가 이렇게 개개인이 다 떨어져 있는 의자면 의자 하나만 빼면 되는데 교회 의자 아시죠? 일자로 된 거 예비당 의자 네 근데 제가 거기 옮겨 앉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분이 나오셔서 의자를 뒤로 밀고 옆으로 밀고 하셔가지고 휠체어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다른 손님들은 들어왔는데 의자만 하나가 톡 튀어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결혼식 내내 계속 신경이 쓰이던 상황이었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손님들이 계속 몰리고 저랑 목발 짚는 분은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친구들은 결국 또 거기서도 저희의 활동 지원을 거의 활동 지원을 해줬어요. 밥 어떤 거 먹을 거니 부터 해서 음료는 뭐 먹을 건데 뭐 숟가락 갖다 줄까 포크 갖다 줄까 모든 거를 다 그 친구들이 도움을 줬거든요. 가족 또는 이제 사회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아까 그런 이제 같이 축하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시는군요. 네. 그 초대해 준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초대를 해줬는데 제가 가서 괜히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분 또 말씀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또 공통된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에 꼭 누군가가 기본적으로 같이 옵션이 되거나 의사소통도 핸드폰이든 무언가의 도움이 기본적으로 옆에 있어야 되고 우리 지원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나 직장인으로서 사회에 나와서 사시는 동안에 그런 옵션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없어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과 선택과 이게 폭이 다양해지면 또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일단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저희가 여러 분야나 정책 제도 측면에서 살피는 것들이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 일상에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각 분야나 제도에 대한 살핌 또 거기에 따른 개선의 요구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 세 분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좀 청해 드릴까 합니다. 뭐 이 프로그램 오늘 기획한 취지나 모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얘기도 좋아요.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못한 것도 좋고요. 또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앞으로 이제 성인이 더 나이가 들면서 시민으로서 또 내 성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희망하는 모습이나 또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보는 아까 이제 우리 성인님 제가 농담으로 영상 많이 보여주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다 어떤 것들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씩 기회를 좀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승원님부터 성인님 지원님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사람을 만나고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긴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 어디를 갈 때 항상 제가 시각장애인이어서 라는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통합교육을 받았었고 어떠한 대의로 통합교육을 받았고 대학을 와서 현재 법과 제도로 어떠한 사회문제를 알려서 장애인이지만 이렇게 내가 해내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좀 증명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 대단하다 라는 소리를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는 방어기제가 있다는 걸 점점 가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 활동 많이 했죠.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오면서 대학 입학 전형 관련해서 문제 많길래 대학 와서 목소리 내가지고 전형 뭐 이번에 고등교육법 개정돼서 10%로 늘었거든요. 이런 변화도 읽어내고 하면서 행복했던 건 맞는데 저는 사실 장애인이어서 장애인에 관련한 문제를 했던 것도 맞긴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느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나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추구하는 교육이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교육이 교육의 열어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계속 말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거를 스스로 한번 깨닫고 나서는 아 나는 그냥 인간 정승원이라는 사람으로서 나의 시각적인 장애나 이런 거는 단지 하나의 차이일 뿐인데 왜 나는 이렇게 나를 증명하고 살려고 노력했는가 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회는 사람들하고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혼자도 살 줄 알아야 된다 이라는 말도 동시에 하는 좀 모순적인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밥을 먹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혼자 뭔가를 어렵게 해내고 이렇게 올라갈 때 드는 생각이 아 내 옆에 어쨌건 이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항상 모든 시간에 어떤 관계가 같이 계속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 관계 속의 사람들과 이 미시적인 관계에서의 우리의 작은 배려와 철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회적인 배리어 자체가 낮아져야 장애인이어서 못하는 것들 장애인이어서 달라지는 것들이 점점 적어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등 공정성 이런 것들이 저희 장애인에게도 충분히 부여가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따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책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따뜻한 사회가 앞으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변해야 될 것들이 많겠으나 장애인이어서 바꾼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들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전달이 되어서 함께 가는 공존하는 정말 행복한 삶으로 대한민국이 변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원님. 우리 성희님.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다양성을 말하는 사회이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는 사회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이 말하는 개개인이 말하는 불편도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불편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다 보면 분명 고쳐질 거고 모두가 불편을 얘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정말 유토피하겠지만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지원님. 본인이 편한 언어를 사실은 약간 이제 당당하게 표현하는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수화가 편하면 수화로 충분히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또 구화가 편하면 구화로 편하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당당함을 좀 갖고 원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분 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승헌님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사실 개인이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증명하는 노력은 저희가 의료적 관점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내가 가진 신체적인 기능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겠죠. 이 사회가. 이 장애의 정의도 이런 개인적인 신체적 기능 이외에 사회적인 또 물리적인 제약까지를 장애로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한데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 또 환경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승헌님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공감이 많이 갔고 우리 세 분의 마음이 다 같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주어진 시간 일단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과 제도 어떤 한 분야만을 놓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세 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지금껏 저희가 계속 요구해왔고 앞으로 목소리를 낼 여러 가지의 의미를 좀 얘기해 봤어요. 오늘 이 프로그램이 작지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관점 그것들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세 분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있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수어 통역 해주신 수어 통역사분 또 우리 스태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 3회 장애인 아고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